아버지, 아버지, 당신 이름은 야외 성령 메시오.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과 영국적인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아버지, 아외 성령 메시아를 오직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 라라라 엔디레 비오 샤라바바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요한복음 아버지 켄나나라 케디라비아 오장말씀 파라카파카세레비오로바바 엔디레 비아 19절부터 30절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아라라란다라 미온다라바 칼라켄바라비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붙잡습니다. 바칸나 하바 한베케디 암마카라 켄디라비아 예시와께서 저의 계를 시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계를 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고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야 마나라라람바카 데언난나 카라바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붙잡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욕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생명체계 기록된 자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야 시우트로 모르노라 바스티레비아 생명체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아버지 듬뿍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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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아버지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심을 믿습니다 라라라란다라 비용도 마칼라크 미야스타라바라나라바바 아버지야 셰터라바라나라비야 셰터라바바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아버지 셰터라바 큰 아버지 영광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셰터라바바 어마어무시한 아버지 영광의 그 아버지 순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흔현문 눈물의 깨드라비야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심을 믿습니다 마하라라란다라바바 바세리아라라란다라바바 마음브레 아버지 하나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라라란디앤내내내캐라카타라바 소리아테라비야 셰터라바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눈을 들어 시티라루룬드라바 세리비야 하늘을 우러러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1월 성신의 아버지 남해와 그리고 아버지 달과 아버지 별들과 사타라라라란다라비야 행성들 셰터라바바 아버지 징조가 있으면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아버지 휴고를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시티라라란다라바바 시리아라란다라바바 사타라라란다라바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사타라라란다라비야 사타라라란다라바바 시리비야 독사밤의 아버지는 키턴모쿠텀마카타라바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타라모로 누라바바 그라키니앤내나카타리비야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라비야 사라라바바 안다라바바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은 영웅적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육지의 정신과 마음이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아버지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라라란다라바바 안다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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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가게 되려보셔라라바바 안다라바바 아버지 아수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아버지 메시지들 비전 브로그스라이 테레베어셔라바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티라라라란다라바 지금 우리 눈앞에 눈 뒤에 눈 위에 눈 옆에 아버지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닌다는 것을 아버지 달고 있습니다 성료 성료 성료의 불 시티라라라란다라바바 이 시간 성료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바타아파카시안다라바바 성료를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시였따라바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성료의 음성을 듣고 소도로버러시리아 아따라바바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을 고로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점도 그 흠도 없이 아버지 자신이 세마뽀옷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사사스 인디야나나 디아타타 디아노모코토 바카스리아라란다라바바 아버지 예슈아마타라바바 예슈아나님께서 아버지 왼쪽 손을 번쩍 들어올라 보이면서 사타라라라란다라배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신부들을 지구에서 데리고 와라하라고 하는 허락평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슈아나라라라란들이 외원들어 바칼록 흔들어 비오샤라라바바 이제 천국에서는 아버지 시아타라바바 천국 전사들이 미오턴나라 겟타라비아 거룩한 예슈아의 신부들에게 입혀줄 시아타라바바 하얀 세마포 옷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겟타라바바 옷장에서 꺼내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난나네 예슈리에 릴디리로 보샤라바바 란나라바바 디아나나 그라바바 세라라라라 인드라라라란다라비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주시옵소서 바까마카마칸마카디아나나라라 겟타라비아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고 만나하마하미 그대올마코 세라바바 세라비아 아버지 세라라라란다라비아 세라바바 성령의 아버지 불세라를 해주시며 사타라바바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마위에 인쳐주시며 사타라바라라디바 도톰마칼라칸바 세라비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스스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아사사스 세신라라라비아 세라바 시작부터 끝까지 휴구를 준비하고 시아타라라라란다라비아 저런다는 것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타이밍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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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카스라바바 예슈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코 전세계에 스스로버르나라바바 지진이 나서 스스로버르나라바바 지구가 흔들릴 것이니까 빨리 휴구 비행기 올라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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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카스라바바 란라칼라칸라라비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라라라라디 지구가 있는 자들은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론에 있는 자들은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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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의 불 시트라바바라트라비아 날마다 순간마다 성녀의 불 이마고 시테타타타야스라바 성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스스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바 켄니아나나 비호스 그라바바 만굴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시트라바라트라비아 그들을 믿는 자들 시트라바바 영생을 얻게 했고 시트라바라란트라비오 시트라바바라바라바바 아버지여 시트라바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싸라 예수하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아버지 하나님 아임만다는 것을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버지 당에서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파타마네아카타코스라바라바라바바 아버지여 영적으로 시트라바라스라바라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딸들 찾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파타라바라라드리벼오 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긴돈노 코략한다라비오 시트라바바 아버지여 모든 말씀과 메시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마하라라란다라비오 시트라바바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에 있는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1번 타라라라라드리벼오 서라바라바라 서라바라바라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무수퍼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오 CHMTRAI를 아주 미친듯이 부리고 있다 24시간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아버지 샨라라라라라라드리벼오 시라바라바라 리비로가 오고 있습니다 라마, 아키티아, 나라비, 요새라바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사스, 샌디아, 나나라, 케드라보, 요새라바바 계속해서 리뷰로 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나나라, 나라비와 때가 아버지, 샤타라바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새라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샤라라란다라비, 요새라바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아버지 맞장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샤타라라란다라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슈퍼, 아버지, 장떡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라, 케드라비와 독사변들이 아버지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려보고, 아버지 하나님 공격을 하려고 노려보려고 하는 기회도 아버지 주지 않도록. 아버지, 파카사만, 마카, 데언나라, 파카사리비야. 아버지, 슈퍼, 장떡들이, 아버지, 케나라비오시라바, 아버지, 독사변의 눈알을 뽑아낼 수 있는.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예수와의 피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호막을 쳐주시고, 샤타라라란다라비야. 악한 영들과 아버지, 맞짱을 뜨며, 사탄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강력한 슈퍼, 아버지, 장떡들을 아버지에게 키워주시며,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아버지와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샤타라라란다라비야. 아버지, 영적인 폭폭 성사에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래네리아라는, 래비하샤라바바라라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 교시옵소서 아버지 그날들을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그날들을 가마자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아버지 그 말씀처럼 지금 전세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과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아버지 1개월 아기부터 아버지 아기부터 정말 120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버지 케나니, 예수라바바 저희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마라스마라스레야란으로 보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극률이 없다면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마라스레레란다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여시라라란다라비온시라킨드레비아 예수 하나님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바라암마카테레비아 아주 속기 오실 줄 믿습니다. 영국적으로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라나타하고 아버지 맨발발로 아버지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로 거룩하고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공기처럼 아버지 가볍게 성숙하게 아버지 물처럼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으로 분별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아버지 다 죽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의 피우로 이름으로 아버지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용들부터 악한 아버지 사람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들부터 아버지 보호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방을 갖춰주는 더러운 악한 용들 사람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용들에게 명령한다 예수와의 신부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용들에게 명령한다 이 순간 예수와의 신부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용들은 즉시 예수와의 신부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예수와의 신부들 예수와의 신부 Explorer라바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와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 사타라라라라라바바 휴가가 아주 곧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야외 하나님 제발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타타라바바 섬드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르네라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야나라라라라 스레비 거루카신 야나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 휴가 가도 곧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야외 하나님 제발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빨리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로 세트라바브란다라바 저희들을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사라라라나라바 스트라바란다라바 삶속에 각자의 삶속에서 아버지 영적인 분밀를 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사라라라나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칸나나나 네아카테리비오시라바바란다라바 테리비온다라반네 칼라칸나라비오시라바바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하나님의 아들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눈 뒤에 눈 위에 눈 옆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저희들이 시오터로 모르더라봐 저희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평안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터널 평안을 주시옵소서 바라라라라라라 진정한 사랑과 아버지 시오터로 모르더라봐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 진정한 회개 아버지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버지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률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